그래서 그런지 양궁장에 들어가서 눈빛이 벌써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. 와 진짜 멀다. 아니야 지금 괜찮았어. 조준기만 빼면 될 것 같아. 와 쉽죠? 예진이 텐텐? 3시로 그 조준기 맞춘 거지? 네. 감독님 없이 그냥 했죠. 본인들끼리. 와 10점. 양궁은 쏘는 대로 바로바로 점수가 보이니까. 그리고 또 옆 친구가 몇 점 쌌는지 바로 알게 되니까 이게 경쟁심을 더 느끼겠죠. 아 표정이 안 좋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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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옆에선 좀. 진짜. 오늘 왜 컨디션이 이렇지? 아, 느끼는 거예요. 힘들었네. 아, 너무 힘들어.